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의 만족도요? 10점 만점에? 글쎄요. 저는 그래도 7점에서 8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제 사정은 많이 좋아졌는데 삶의 만족도는 왜 낮을까요?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는 점수 속에 담긴 한국인의 행복 자아상.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장현 기자는 본인의 삶에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실까요? 조금 아쉽지만 8점 정도? 8.9점? 아쉬운데 8.9점이요? 네. 그냥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이는 삶과 우리가 일상의 가치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가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의 기준점이라는 게 어떻게 자꾸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2부부터 짚어야겠네요. 네. 이번에 통계청이 내놓은 국민 삶의 질 2022년 보고서는 2014년부터 작성이 됐는데요. 건강과 여가, 주관적인 웰빙, 그리고 가족, 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삶을 채운 다양한 것들을 그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본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71개 지표 가운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평균은 어땠습니까? 네. 2019년부터 2021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인 6.7점을 크게 밑돈 수치인데요. 38개의 나라 중 트리키와 콜롬비아를 빼고 가장 낮았습니다. 소득 수중불로 보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삶의 만족도는 5.5점으로 평균보다 0.8점이나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삶의 질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도 어떤 항목이 있었을까요? 지난 3년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더 답답하고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 보니 그렇게 이제 또 방역 조치가 강화되다 보니 또 여행을 가기도 어려웠죠. 2019년에 연간 10일이던 여행 일수가 2020년엔 5.81일 그리고 2021년엔 6.58일로 줄었는데 다시 말해 1년의 국내 여행을 일주일도 떠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향후에나 동호회 같은 사회단체 참여도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3년간은 외부활동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부활동은 줄고 또 사람관계는 또 서먹해져서 대인 신뢰도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평년보다 크게 떨어진 59%로 나타났습니다.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0.3명이 늘었습니다.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의 피해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10만 명당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과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여가나 주거, 가족 등 영역에서 삶의 질이 악화했는데요.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임금 수준이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어땠을까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1년 정규직이 379만 5천원, 비정규직이 168만 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44.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둘 간의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로 비슷한 수준으로 2010년 전후 47% 내외였던 게 최근 45%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건데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폭에 비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폭이 작은 탓입니다. 임금 수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워라벨인데요. 이 워라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악화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국내 임금 근로자의 2021년 기준 월 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2020년에 비해 0.6시간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아직 긴 편이고요. 그렇다고 쉴 때 제대로 쉬며 즐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어도 이게 쉬는 시간을 통해서 즐거움을 보상받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기준 27%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8%가 감소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서 10대는 47.9%가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 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18.8%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클 텐데 여가 생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대별 여가 만족도 차이는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람 횟수 지표 추세와도 일치하는데요. 고령층은 여가 시간은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길지만 실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적극적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적고 만족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령인구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가 활동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계 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빚이 많으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높은 가계 부채 수준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부채 수준이 세계 평균 수준을 웃돌아 가구당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21년 206.5%로 지난 13년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등을 뺀 자금, 즉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서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지출이 더 많아져서 갚아야 할 빚이 2배를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15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계속 좋아진 항목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나 기대수명 같은 객관적 지표들입니다. 이런 지표들만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모두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수준에 비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상 꼴찌인 상황입니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지표들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나요? 객관적인 지표로는 잡히지 않는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낮은 건 수치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크다는 건데요. 이런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는 세심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